모두 사라지는 물 이제 날이 전문 없겠어 내게 남은 것이 남아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태 지나리라는 날 여태 지나리라는 날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네 여태 지나리라는 날 도달한 시작 속에 꿈처럼 다시 날 곁으로 해봐라 너 포트리스 하니? 아니, 그런 거 하고 있기엔 젊음이 너무 아깝지 않냐? 난 휴지니한테 배워서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재밌어. 아직 한 번도 이겨 본 적은 없지만. 그건 아마 네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일 거다. 너 어제 집에 안 들어갔지? 집에? 어제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 그럼 휴지니하고도 같이 있었을 텐데 왜 혼자 왔냐? 사랑 싸움이라도 한 거야? 싸운 건 아닌데. 같이 올 수는 없었어. 휴지니 요즘 많이 힘들거든. 내가 힘이 돼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 야, 그러면 더욱더 옆에 있어줘야지. 네가 여기로 오면 어떡하냐? 너 애인 없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공부만 할 줄 알았지. 나 연애 같은 거 잘 못한다 하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게 바로 너야. 성혜야. 나 학교 때 너 좋아했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도 많이 망설였어. 친구가 아닌 다른 감정으로 널 만나면 희진이가 더 힘들어 지잖아. 나도 너 학교 때 좋아했었다. 그래서 너한테 멜도 보낸 거고 그 사이에 네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서 미치겠더라. 다시 만났을 때 넌 역시 기대 이상으로 구시였고 사귀어 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친구로 찾아온 네가 난 더 반갑다. 엄마 봐, 아직도 안 읽었어? 그림만 보냐? 무슨 애가 이렇게 책을 빨리 읽어? 어떻게 홍차가 이렇게 맛있냐? 홍차에 뽕을 좀 넣었거든. 엄마 세컨드는 외박할 때가 많나 봐. 아이고, 야, 말도 마. 너 어디서 좀 또 노른이 나오고 있겠지, 뭐. 아휴, 우리 엄마 참 남자보고 없다. 퍼스트는 일특 죽고 세컨드도 날마다 외박이고. 엄마, 이제 나는 그냥 써드려 만들어야 될 것 같아. owner, 여행 중등학생으로 연결해 드리겠지요. 연결은 지도로 인터넷에다가 휴가 됩니다. 엄마, 응? 엄마? 왜에에에에에에에. 엄마 있잖아. 엄마 로드무비가 뭔지 알아? 차다 봉창 뒀냐? 모르는구나. 주인공들이 여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린 영화를 로드무비라고 하는 거야. 고래사냥 같은 거? 응. 그런 걸 로드무비라고 하는 거야. 너네 아빠랑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본 영화가 고래사냥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저 희진이 친구 강치석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근데 희진이 부산 갔는데. 아직 안 올라왔어요? 예. 간 김에 몇 시 더 있다 온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석이 갔다. 월차일 테니까 토요일에 나랑 병원 가자.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나의 나을 거야. 너 미쳤어? 산모가 애 낳겠다는데 그게 미친 거야? 아니, 아니. 그렇게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 나도 내가 한심하고 싫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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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게 왜이렇게 어렵냐, 걔 진짜 오늘 왜이래? 야! 아. 아. 그렇게 마시니까 더 맛있다. 해주석아. 봉산을 떨지 말고. 야, 나랑 같이 호주 가자. 호주? 응. 근데 거기는 왜? 나, 워킹홀리데이로 호주가 1년 이따 올거다? 너,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며. 에이, 그래 있었지? 그런데 있잖아. 내가 며칠 전에 20대 하지 않으면 안 될 50까지란 책을 읽었거든. 그런데 그 50까지 중에 가능한 한 가장 많은 나라에서 똥을 누워보라는 말이 있는 거야. 와. 야, 그 구절을 읽자마자 그냥 다리에서부터 저들이 쫙쫙쫙쫙 밀려오는 거 있지, 어? 그래서 똥 싸러 좀 허죽하겠다는 거야? 나랑 같이 안 갈래? 됐다. 나는 그냥 집에서 똥 싸러는다. 야, 그럼 예은이는 어떡하고? 예은이? 내가 얘기 안 했나? 뭘? 걔랑 며칠 전에 헤어졌어. 왜? 걔랑 저번 주에 드디어 여관에 같이 갔거든? 그런데 막 하려는 찰래에 고백을 하더라. 사실은 자기 처녀 아니래. 교회 오빠랑 벌써 했대. 야, 박은철. 너 그 정도였냐? 그러니까 예은이가 처녀가 아니래서 헤어졌다는 거야? 그게 아니야, 인마. 그럼 뭐야, 새끼야! 그동안 내 앞에서 처녀인 척, 말끝마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지켜달라고 했던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소름끼치더라. 정말 소름끼쳤어. 반납 안 한 책에 한 권 더 있네? 예? 다리 공전 빌려가셨죠? 아, 예. 기간이 많이 지났네요. 내일까지 꼭 반납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갖고 있었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